영화 로만 제 이스라엘 에스쿠아이어 시작합니다. 자신을 고발하기 3주 전 인권변호사인 로만은 파트너이자 존경하는 변호사 윌리엄의 법률사무소에서 30여 년 동안 재판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하는 일을 도맡아 했었는데 갑자기 윌리엄이 쓰러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법정에 들어선 로만은 윌리엄 대신 검사를 만나고 로만은 의뢰인이 불호한 가정환경으로 인해 사소한 경범죄를 저질렀을 뿐이라고 항변합니다. 이후 로만은 의뢰인을 만나러 가고 잠시 뒤 로만은 또 다른 의뢰인의 예심 변호를 만난데 경찰이 미란다 경고 없이 의뢰인을 신문했고 화장실도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며 시민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합니다. 로만은 사무실에서 혼자 처리하는 일은 빈틈없이 처리하는 능력을 지냈지만 어떤 일이든 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에 대해서는 직설적으로 말하고 행동하는 타입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로만은 옆 건물 공사 소리가 시끄럽자 담당 부서에 신고를 하지만 음성 메시지만 남길 수 있었고 다음날 로만이 사무실에 갔는데 윌리엄의 조카 린과 처음 보는 남자가 있었고 로만은 평생을 바쳐온 회사를 지키고 싶어하고 잠시 뒤 조지가 로만에게 다가가고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뭐지? 뭐, 카드? 너는 왜? 확실한 것, 매번 이번 추석에 이는 수사의 한입을 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 문제가 두고 일하고있는 일을 전원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함부로를 휘로부터 내 휘로가 feminine 번을 전원을 해 드리겠습니다. 성장의 희소안이, 그의 엠포에서 이 희소안이, 겨울이면 기금을 믿고 그의 그의 남편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의 그의 because 그의 그의 이는 이는れない 그는 이 일이처던 일이요? 그의 그의 실제, 그의 그의 남편을 하고 조지는 학생 때 윌리엄의 강의에 감명받아 열심히 노력해서 자신의 회사를 차려 성공시켰고 로망 같은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며 스카우트 제안을 합니다 로망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윌리엄의 옛 동료가 일하는 곳으로 찾아가고 로망은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이 조직을 기본 신념에 맞게 되돌릴 수 있다고 어필하는데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이력서를 건넵니다 로망이 일어서자 마야는 자원봉사에 관심이 있다 모임에 나와서 법률 자문을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후에도 로망은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지만 일자리를 구하기가 쉽지 않았고 결국 조지의 회사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명함을 건네는데 그러던 어느 날 로망은 직원들이 의뢰인을 대상으로 농담을 하자 혼잣말을 하는데 로망은 조지와 같은 능력자를 바라며 만나기를 고대했다며 자신과 함께 혁신적인 소송을 진행하자고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 가방에 7년 동안 준비한 취지서와 3,500명이 넘는 이전 의뢰인들의 동의서가 들어 있다고 하고 하지만 조지는 로망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다음 날 로망은 상점 강도사건의 살인범으로 몰린 드레를 만나러 가고 이후 사무실로 돌아온 로망은 드레를의 일을 조지와 상의하려고 하지만 그는 부재 중이었고 하지만 로망은 자신이 직접 검사와 협상을 진행합니다 얼마 뒤 로마는 마야가 제안했던 자원봉사 모임에 참석하고 강연을 시작하는데 이들은 서로 말다툼을 하게 되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로망은 자리를 피합니다 마야가 로망에게 사과하는 그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보게 되고 아쉽게 말다 아야 아쉽게 말다 아쉽게 말곤 알아봐 알아냔 안 묻는 직접 연락 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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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자가 살아있자 경찰들은 아무 말 없이 자리를 떠납니다 다음날 출근한 로마는 조지에게 불려가고 드레리 아침에 수감동에서 살해됐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날 밤 로마는 집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남자가 나타나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그는 돈 대신 공연 티켓을 주려고 하지만 다음날 로마는 윌리엄의 병실을 찾아가고 그리고 그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깨어있으라고 말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자신은 해변에서 도넛이나 먹겠다고 하고 나갑니다 이후 로마는 사무실에서 드레레 자료를 살펴보다가 진범인 카터 존슨에게 걸린 현상금을 보고 사건이 일어난 상점 근처에서 아르메니아 교민회에 전화를 겁니다 로마는 제보로 결국 카터 존슨은 체포를 했고 그는 약속된 장소에 표식을 하고 현상금이 오길 기다립니다 그리고 얼마 뒤 차 한 대가 골목으로 들어오고 현상금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뒤 유유히 사라지죠 다음날 로마는 해변으로 가기 위해 집을 나섭니다 해변에 도착한 로마는 도넛과 음료를 주문하고 그리고 그는 호텔 발코니에 앉아 여유로운 주말밤을 보냅니다 다음날 출근한 로마는 조지와 면담을 하는데 조지는 로만을 억지로 끌어낸 것 같다며 사과하고 펄리시티가 드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서류에 서명을 했다고 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이죠 제 생각에는 너가 바로 아래의 인과서를 부를 못하고 이제 너가 아직도 중심으로 저는요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게 있을까? 저는요? 네 저는요? 나는 늦은하게 된다 저의 은그략한 것이다 그런데 예요 나는 이것이 큰 변화가 난. 나는 그것은 은폭을 지속할 수술할 수 있었다 저의 이 주인공은 너의 이 주인공은 네? 제 주인공은? 정할 수 없기 때문에? 1248 1248 948 973 로만이 생각에 잠겨있는 그때 마야에게서 연락이 오고 그날 저녁 로만은 마야와 함께 식사를 하고 Arc sees things differently from other people. I'm just holding on by thread. So, and thank you. Just knowing you You're inspiring. Perhaps you need to look at things differently. The world is for wonderful things. Purity can survive in this world. What are you talking about? 잠시 뒤 식사를 마친 이들은 밖으로 나오고 얼마 뒤 로마는 조지와 함께 농구 경기를 보러 가고 집으로 돌아온 로마는 남은 현상금을 박스에 담기 시작하고 메모 하나를 남깁니다 하지만 로마는 검토에만 몇 년이 걸린다고 하고 이제 면회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카터 존슨이라는 말에 로마는 크게 당황하고 잠시 뒤 그와 대면합니다 그리고 조지는 먼저 일어나는데 그가 나가자 카터는 로마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이후 사무실로 돌아온 로마는 수상한 전화를 받고 로마는 신변에 위협이 생길까봐 불안에 떨기 시작하고 짐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일찍 새로 구입한 아파트로 이사하기로 결정하죠 로마는 가는 도중에도 계속해서 주변을 의식하는데 빠르게 달려오는 차를 보고 급하게 핸들을 꺾습니다 그런데 수상한 차가 계속 따라오자 더욱더 속력을 내보지만 수상한 차가 뒤로 오자 로마는 차에서 내려서 도망칩니다 그때 마야에게서 연락이 오고 로마에게 오늘 어땠는지 물어보지만 그는 지금은 좀 두렵다고 답합니다 사무실로 돌아온 로마는 마야의 조언대로 자신의 과오를 바로잡기 위해 정면돌파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건물을 나온 로마는 마야를 만나러 가고 현상금 소식을 들은 조지는 급하게 그를 찾기 시작합니다 로마는 마야에게 불도그를 선물합니다 그때 조지가 들어오고 로마에게 잠시 시간을 내달라고 부탁합니다 로마는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후회했고 이제는 자신을 고소하고 대변하고 유죄를 선고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조지가 돌아가려는 그 순간 수상한 차가 로만을 따라가는 것을 보게 되고 차에서 내린 남자는 로만을 뒤쫓고 조지도 급하게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결국 로마는 카터 존슨의 부하가 쏜 총에 숨을 거두게 됩니다 로마는 arrest 시간이 frailty and error let us pardon reciprocally each other's volly that is the first law of nature 영화 로만 제이 이스라엘 에스코아이언은 나이트 크롤러로 호평받았던 덴 길로이 감독이 각본과 감독을 맡은 2017년 작품입니다 파트너의 죽음으로 인해 평생을 일해오던 법률사무소가 대형 로펌에 인수되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변호사의 이야기를 담아낸 영화로 민권운동에 참여하며 사회적 약자를 위하는 삶을 살아오던 강직한 성품의 변호사가 자신의 신념과 현실과의 갈등 속에 내면적으로 변화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그려냈습니다 영화는 제작비 2200만 달러에 전세계 흥행수입 1300만 달러라는 아쉬운 흥행성적을 거뒀지만 로만 역할을 맡은 명배우 댄젤 워싱턴의 연기변신이 크게 호평받으며 제90회 아카데미 시상식 나무주연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로만은 비록 죽었지만 그의 정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로만은 조지를 변화시켰고 로만의 정신을 이어받은 조지는 또 다른 누군가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일병생 봉사하는 삶을 살아온 로만에게 잠깐의 행복을 맛본 대가는 지나치게 가혹했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또 다른 로만은 부디 행복하길 바랍니다